뭔가 나오고 그런 거 좋아해요 한화에서 갑자기 놀주소 어김딱하게 하나 둘 셋 놀라운 토이 놀라운 토이 놀라운 토이 이게 제일 재밌어요 재미가 어려워요 생각들이 맞아 의미까지 맞아 많은 것 같아요 오픈 와 조치 추리 틀렸습니까라고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합니다 예! 보미! 네 대박이다 헤이 드빈 해 떠나가지 말아 드빈 정답 처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겼어 진짜요? 냉동이야